서울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.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발굴기관으로 정하고 위기가구 파악에 나섭니다. 기존에는 단전·단수가구 등 위기가구 기준이 29종이었지만 이번부터 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, 휘폐업 사업자, 세대주 사망가구 등 32종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. 특히 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고 소외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전수조사합니다. 시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을 하며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울현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2억 4,200만원에서 2억 5,7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.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100% 이하는 희망원돌위기 긴급기금을 통해 주거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.